오늘 강주현교 대성전에서 강주광역시장이신 강기정 시장님께서 오셔서 여기에 참배를 하는데 많은 유림들이 이렇게 나와서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비가 오고 그렇습니다. 여기 명룡대회는 지금 현재 한문 사서삼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웅자탐광 2583년 7월 18일 강기정 시장님의 취임 고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기정 강주광역시장님의 취임 고려를 지가오지만 참사해 주신 모든 분께 오기주 정지임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율의 구장재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장사는 강기정 시장님, 축가는 이영춘 회장님, 남구재장님, 진대는 제가 맡겠습니다. 알짜는 남비전 사백수석님, 찬인회는 민영기 시사무장님, 공양은 김부진 의전장님, 공로는 김진현 의전장님께서 제안을 해주겠습니다. 오기주신이, 고맙습니다. 멋지게 보입니다. 특히 요즘은 여성주도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주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는 대성전 앞입니다. 성당수 성당우수 봉양수 경고 경고 밑에 놓고 바닥에 앉아 대성장 쪽 내부입니다 내부 험 백 험 백 험 백 직폴 구호 험 회사 하이 날짜의 성과의 간세일 지론, 간소, 대소 시폴, 이대, 대성, 피선물범 시폴, 이대, 대성, 피선물범 시폴, 이대, 대성, 피선물범 시폴, 이대, 대성, 피선물범 으 예 발표 울어 오늘 오면이 왜 에 으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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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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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